이번 주가 조작과 관련해 아쉬움 중 하나는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입니다. 일부 종목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징구를 알아차리지 못한 건데 일부 증권사뿐만 아니라 특정 유튜버도 위험성을 경고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줄 하은가를 친 6개 종목이 폭락하기 직전 3년간의 주가 흐름입니다. 별다른 호재 없이 지지부진하다 지난해부터 급격히 치솟습니다. 주식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김태형 씨는 사퇴 석 달 전 이들 주식에 주가 조작 세력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인기도 낮고 유통량도 적은 지주사 주식들이 일제히 치솟는 게 꺼림칙하다며 투자 경고도 내놓습니다. 물량 지고 이렇게 날려버리는 거를 막을 수가 없어. 안 엮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형 씨를 만났습니다. 수천 개의 종목 중에 이상 징후를 발견하기는 쉽지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아셨는지. 이유도 없이 올라가는 종목은 분명히 뭔가 너무 많이 올라간다는 점이 오히려 더 이상했던 거죠. 감시망의 허점을 충분히 알고 이용한 게 이번. 해당 영상은 개미들의 성지가 됐고 피해자들은 금융당국이 미리 나섰다면 수천 명을 살렸을 거라고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초중순이 돼서야 사퇴 관련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재작년 카카오페이 임원진의 스톡옵션 먹튀 파문에 이어 이번 사태까지 피해가 반복되자 금융위원회는 이제서야 사전 공시제 도입 등 제도적 개선을 서두르겠다고 밝힌 상황. 금융당국의 때늦은 사건인지와 안이한 위기의식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